나리씨는 일한지 얼마나 됐어요? 저 일주일 됐어요 일은 할만해요? 네 아직까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되게 한가하네요? 지금 뭐라 그랬어요? 네? 재밌는 것 같다 아니 그 다음 한가한 것 같다 되게 한가하네요? 거기 본사죠? 원두 추가 발주할게요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전장님 왜 그러세요? 나리씨는 전직원한테 전화 돌려서 지금 당장 나오나가세요 네? 전장님 저 뭐하면되요? 닥틀때로 아무거나 만들어요 지금 폭포입니다 서울양카페에서 입사한지 일주일 내로 아래바이투성이 금기어 국룰을 어겨 탑시간에 주문자가 몰렸습니다 네 네 그게 한가하네요? 그게 한가하네요? 그게 한가하네요? 약 100년간 보존되었던 주문 본능을 어이없게도 한가하다 나는 한마디로 일으킨 것입니다 저 벗어내가 학교에 갇혀야돼 스크림만 하고 말하면 힘이 오는 건가요? 정말 안해야돼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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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씨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가서도 마찬가지거든? 까하다는 소리 다시 나지마 아주igration 나리씨 세금 되기 한가하네요 저 비우지 크래 Inge 오셉 탑밤